여보. 테라야.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? 여보, 무슨 짓이야? 다 알고 있잖아. 내가 누구지? 테라야. 그래. 날 홍테라로 만든 게 당신이잖아. 왜 그랬어? 이유가 뭐야? 내가 오영이라는 거 알면서 왜 나랑 결혼한 거야? 왜 날 여기까지 끌고 왔어? 아니지? 너는 오영이 아니잖아. 어. 문하경. 그게 네 진짜 이름이잖아.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? 20년 전 사고 났던 그날. 우리 거기 같이 있었어, 하경아?